오늘의 동학, 귀신과 구두새 옛날에는 집집마다 귀신이 살았어요. 귀신은 고사를 지내거나 굿을 하거나 제사를 지낼 때 사람이 차리는 음식을 먹고 살았지요. 구두새 박영감의 집에도 귀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은 음식을 얻어먹지 못해 몸이 깡 말랐어요. 이러다가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귀신은 어떻게 하면 박영감에게 음식을 얻어먹을까 궁리했습니다. 귀신은 박영감 내 개를 지붕에 올려놓았어요. 이렇게 하면 들림없이 개를 잡아먹을 거야. 옛날부터 개가 지붕에 올라가면 그 집이 망한다고 했거든요. 지붕에 올려놓은 개는 무서워서 컹컹 짖었습니다. 박영감이 그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왔어요. 도둑이 못 들어오게 높은 곳에서 망을 보는구나. 우리 개는 정말 중성스러워. 귀신의 생각과 달리 박영감은 좋아하기만 했습니다. 귀신은 이번에는 외양간에 있는 소를 바닥에 눕혀놓고 내 다리를 천장으로 치켜들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가 병들었다고 생각하고 잡아먹을 거야. 그러나 소를 본 박영감은 이렇게 말했지요. 젖은 발을 말리는구나. 우리 소는 정말 똑똑해. 귀신의 생각과 달리 이번에도 박영감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귀신은 그만 두 손을 들었어요. 귀신은 염라대왕을 찾아가 박영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허 그런 일이라면 걱정 말아라. 염라대왕은 귀신에게 가죽으로 만든 갓과 나무 망치를 주었습니다. 이것들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단다. 이 갓을 박영감에게 씌우고 망치로 머리를 두드려라. 그러면 머리가 무척 아플 거야. 그럼 귀신이 붙었다고 생각해 물에 밥을 말아 뿌리겠군요. 들림없이 그럴 게다. 갓과 망치는 꼭 돌려줘야 해. 네, 알겠습니다. 귀신은 염라대왕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박영감은 머리를 움켜쥐고 대굴대굴 굴렀어요. 아이쿠,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귀신은 망치로 박영감의 머리를 더 세게 때렸습니다. 머리에 귀신이 붙었나봐요. 제가 물에 밥을 말아 뿌릴게요. 박영감의 아내가 부엌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영감은 아내를 말렸어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오. 왜 아까운 밥을 귀신에게 준단 말이오. 대신 도끼를 갖다 주시오. 이왕 죽을 바에야 머리를 쪼개 귀신과 함께 죽겠소. 귀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끼로 자기 머리를 치면 갓이 망가질 텐데 정말 지독한 구두새로군. 그 값 반만 조금 주면 될 텐데. 귀신은 하는 수 없이 갓을 벗겨 들고 박영감의 집을 나와 귀신이 살지 않는 빈집을 찾아 떠났답니다. 오늘의 동화 살수대첩 이야기 어느 날 고구려궁에 나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나라가 113만 대군으로 고구려를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수나라는 중국을 통일한 매우 큰 나라였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고구려의 영양왕은 곧장 모든 신하들을 불러들였어요. 궁에 모인 신하들은 걱정으로 술렁거렸습니다. 113만 대군이라니 상상도 안 되는 숫자이옵니다. 113만이면 우리 고구려 백성보다 더 많은 수가 아니옵니까?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먼저 항복해야 합니다. 신하들은 실에 겁을 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양왕도 좋은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나라에 항복하고 싶지는 않았지요. 수나라의 왕 양재가 문재의 복수를 하려나 보군. 어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담. 지금의 수나라 왕인 양재는 예전 수나라 왕 문재의 아들입니다. 오래전에 문재가 3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고구려군은 수나라 군을 기습하여 물리쳤지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113만 대군이라고 하니 쉽게 수나라 군대를 물리치기는 힘들 것이 뻔했습니다. 그때 장수 하나가 영양왕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배하, 항복을 하면 곧 우리 고구려를 지배하려 될 것입니다. 제가 수나라 대군에 맞서 고구려를 지키겠습니다. 그는 바로 고구려의 위대한 장군인 을지문덕이었습니다. 그 말에 신하들은 질 것이 뻔한 싸움이라며 수근거렸어요. 그러나 믿음직한 을지문덕의 말에 영양왕은 다시 용기가 났습니다. 영양왕은 큰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 그대의 말을 믿어보겠다. 엉, 우리 고구려가 싸워보지도 않고 먼저 고개를 숙일 수는 없지. 을지문덕은 지금 당장 요동성으로 가서 수나라 군대를 막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고구려와 수나라의 싸움은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마침내 요동성에 도착한 을지문덕은 성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러고는 물밀듯이 몰려오는 수나라 대군과 맞서 용감히 싸웠지요. 그러자 요동성이 쉽게 무너질 거라 생각했던 수나라 왕 양재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백만이 넘는 군대가 그깟 요동성 하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다니. 안되겠다.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성을 져야겠다. 양재는 수나라에서 가장 이름난 장군인 우문술과 우중문을 불렀습니다. 그대들에게 삼십만 대군을 줄 터이니 고구려의 평양성을 무너뜨리시오. 예, 배하,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옵니다. 수나라 군대가 평양성을 공격하려 한다는 소식이 고구려 궁에도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을지문덕 장군이 나섰지요. 배하, 우문술과 우중문은 만만히 볼 자들이 아니옵니다. 먼저 수나라 군대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항복을 자장하고 적진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양왕은 을지문덕이 걱정되었지만 그의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을지문덕은 수나라 군대가 머물고 있는 압록강 건너편으로 갔어요. 우리 고구려군은 그대들에게 항복하겠소. 생각지도 않았던 고구려의 태도에 우중문은 기분이 우쭐해졌습니다. 잘 생각했소. 우리 수나라와 싸워봤자 고구려는 칠게 뻔하오. 을지문덕은 우중문의 말에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한편 을지문덕의 부하 몇 명은 몰래 수나라 군대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을지문덕의 부하들이 몰래 을지문덕을 찾아왔습니다. 그라고는 그들이 알아온 정보를 모두 보고했지요. 생각보다 수나라 군대가 강하지 않았습니다. 벌써부터 배고픔과 피곤으로 지쳐있다고 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겠어. 이렇게 생각한 을지문덕은 부하들과 함께 수나라 군사들 몰래 고구려 부대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중문과 우문술은 을지문덕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을지문덕이 우리 군대를 살피고 간 게 틀림없소. 그가 항복했던 것은 모두 거짓이었단 말이오. 분명 을지문덕은 우리 군대의 식량이 바닥난 것도 눈치챘을 것이오. 아무래도 그만 요동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소. 우문술이 불안한 마음 때문인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중문은 우문술의 의견에 반대했어요. 그래봤자 고구려군은 우리 수나라 군대에 이길 수 없소. 어서 빨리 압록강을 건너 평양성을 공격합시다. 이렇듯 두 사람의 의견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결론은 어느 쪽으로도 쉽게 나지 않았지요. 얼마 후 양재는 우중문과 우문술의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아 평양성 공격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삼십만 대군을 주었건만 아직까지 고구려의 성 하나도 무너뜨리지 못하다니 이어봐라 우중문의 뜻을 따라 지금 당장 평양성을 치게 하라. 화가 머리끝까지 난 양재는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침내 우중문은 군대를 이끌고 평양성으로 쳐들어갔어요. 그러자 을지문덕은 부하들을 보내어 수나라 군대와 전투를 벌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싸움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구려 군대가 수나라 군대에게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우중문은 고구려 군을 크게 비웃었습니다. 을지문덕이 이끄는 군대도 형편이 없군. 이제 우리 수나라가 이기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을지문덕은 전혀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럽다는 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사실 오래전부터 을지문덕이 부하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루에 일곱 번 싸우고 일곱 번 질 것이며 계속 후퇴만 하라. 고구려 군사들이 싸움에서 지기만 했던 것은 을지문덕의 명령대로 일부러 후퇴를 했기 때문입니다. 고구려 군대는 이렇듯 거짓으로 패하며 살수라는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우중문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고구려 군사들이 강을 건너 도망가고 있다. 저들을 쫓아 을지문덕을 사로잡아라. 우중문의 명령에 소나라 군사들이 살수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소나라 군사들은 고구려와의 길고 지루한 싸움으로 많이 지쳐 있었어요. 이제 식량도 바닥이 나서 배고픔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우중문은 병사들을 보고 있자니 슬슬 걱정이 되었어요. 그때 저 멀리서 을지문덕의 부하가 소나라 군사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부하는 말에서 내리자마자 을지문덕이 보낸 서찰을 내밀었지요. 그것은 을지문덕이 직접 쓴 시였습니다. 그대의 신통한 계책은 하늘의 이치를 깨달은 듯하고 그대의 기묘한 계략은 땅의 이치를 모두 아는 듯하네. 이미 전쟁에 이겨서 그 공이 높으니 이제 만족할 줄 알고 그만둠이 어떠한가. 우중문은 자신을 칭찬하는 시를 읽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을지문덕의 전술은 형편이 없지만 인간성은 괜찮은 모양이군. 이렇듯 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걸 보면 말이야. 그러나 그것은 우중문을 속이기 위한 을지문덕의 꾀였습니다. 사실 우중문은 지친 병사들로 평양성을 무너뜨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때의 을지문덕이 자신을 칭찬하는 시를 지어보냈으니 더는 평양성을 공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요. 질 수도 있는 싸움을 벌인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지. 이제 그만 수나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 우중문은 절로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마침내 수나라 군대가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을지문덕이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곧 수나라 군대가 다시 살수를 건널 것이다. 내가 신호를 보내면 지시했던 대로 둑을 헐어버리도록 하라. 을지문덕은 수나라 군대가 살수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강 위쪽에 둑을 쌓아 물을 막아놓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래쪽은 걸어서도 강을 건널 수 있었지요. 이러한 사실도 모르는 수나라 군대는 기분 좋게 살수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이 강은 꽤 큰데 물이 얕아서 건너기가 아주 좋군. 그러게 말이야 우리 수나라까지 가려면 아직 먼 길을 가야 하니 서둘러 건너자고. 한편 먼 곳에서 수나라 병사들 대부분이 강 안으로 들어온 것을 확인한 을지문덕은 뚝을 허물라고 명령했습니다. 뚝이 무너지자 거대한 물결이 수나라 군사들을 순식간에 덮쳤지요. 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우중문이 놀라 외쳤습니다. 우중문은 그제야 을지문덕에 꽤 넘어간 것을 눈치챘습니다. 수나라 군사들은 거대한 물살에 정신없이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수나라 병사들의 비명소리가 살수를 가득 메웠습니다. 몇몇 병사들은 간신히 강을 빠져나와 목숨을 건졌지만 숨어있던 고구려 군사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결국 싸움은 고구려 군의 대승으로 끝났어요. 30만이 넘던 수나라 대구는 겨우 2,700여 명만이 살아서 수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 바로 이 싸움이 그 유명한 살수대첩이랍니다. 을지문덕의 지혜와 용맹으로 수나라를 쉽게 이길 수 있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호랑이와 토끼 옛날 옛날 한 나그네가 산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다 커 겁이 난 나그네는 얼른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깊게 패인 구덩이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나그네는 나무 뒤에서 나와 살금살금 다가가 그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러자 커다란 호랑이가 나그네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나 좀 살려줘. 은혜는 꼭 갚을 때니까. 마음 시작한 나그네는 호랑이가 불쌍해 보였어요. 혹시 내가 너를 구해주면 나를 잡아먹지 않겠느냐? 나무 끈은 호랑이가 자신을 잡아먹을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호랑이가 말했어요. 아이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생명의 은인을 잡아먹다니요. 제발 구해주십시오. 절대 잡아먹지 않겠습니다. 나그네는 커다란 통나무를 구덩이로 밀어넣어 호랑이가 밟고 올라올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무사히 위로 올라온 호랑이가 갑자기 으르렁거렸어요. 흐흐, 참으로 어리석은 놈이구나. 호랑이가 배가 이렇게 고픈데 너를 잡아먹지 않을 수 있겠느냐? 배가 너무 고프니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나그네는 깜짝 놀랐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더니 호랑이가 바로 그 짝이었지요. 내가 어리석었구나. 호랑이를 믿었다니. 나그네는 온몸이 호들호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구해줬으니 너도 내 소원을 한 가지쯤은 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호랑이는 인심세듯이 말했습니다. 소원? 뭔데? 무엇인지 말을 우선 해보거라. 나그네는 지나가는 동물에게 과연 누가 옳은지 물어나보자고 했습니다.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거냐? 그래 놓고 도망가려고? 아니다. 동물에게 물어보고 나서 나를 잡아먹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호랑이는 나그네의 말을 듣고 그러겠노라 했습니다. 속으로는 나그네를 잡아먹은 다음 그 동물까지 잡아먹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그러자고 한 것입니다. 마침 토끼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나그네가 토끼를 불렀습니다. 나그네는 토끼에게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덜어놓았어요. 나그네의 말을 듣고 토끼는 잠깐 생각하더니 곧 대답했습니다. 음, 얘기만 들어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둘이 처음에 만났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겠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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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이렇게 이 구덩이에 빠져 있었어 음, 이 통나무도 여기에 원래 있었던 거야? 아니지 아니지 나그네 이리 와서 이 통나무 좀 빼봐 그러자 나그네가 통나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 이거야 내가 이렇게 처음에는 구덩이에 빠져 있었다고 그러자 토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이제 알겠네. 그랬구나. 그러면 처음에 호랑이를 발견하고 구해준 걸 나그네는 후회하겠네? 그렇지. 괜히 구해줘서 잡아먹히게 생겼으니 말이야. 그러면 호랑이를 그냥 두고 가시던 길을 가세요. 그제야 나그네는 토끼의 꾀를 알아채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답니다. 토끼에게 속은 호랑이는 분해서 소리쳤어요. 이봐, 이봐. 뭐 하는 거야? 나를 꺼내주고 가야지. 그렇게 밤새도록 울버짖었지만 아무도 호랑이를 도와주지 않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강영감과 조영감 강영감과 조영감은 둘 다 지독한 고두새입니다. 어느 날 조영감이 아들을 장가 보내게 되어 강영감에게 소식을 알렸습니다. 내가 아들을 장가 보내니 주기금을 보내게 며칠 후 강영감에게서 강영감에게서 엽전한 양과 함께 답장이 왔습니다. 혼인을 축하하며 주기금을 둔양 보내네 한 양은 현금으로 보내고 한 양은 외상으로 훗날 갚겠네 조영감은 어이가 없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몇 년 뒤 강영감이 조영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딸을 시집 보내니 주기금을 보내게 조영감은 곧바로 답장을 써서 보냈어요. 혼인을 축하하며 주기금을 둔양 보내네 한 양은 이전에 자네가 외상으로 달아둔 것으로 대신하고 한 양은 자네가 그랬던 것처럼 외상으로 훗날 갚겠네 강영감은 조영감의 편지를 읽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한 번은 조영감이 으슬으슬 몸을 떨며 잠을 깼습니다. 문에 밥그릇만한 구멍이 나 찬바람이 쌩 들어왔지요. 저 문구멍을 막아야겠군. 조영감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종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푼으로 종이를 살까? 아니야, 얼어 죽으면 죽었지 종이는 안 사. 혹 누가 버린 종이 쪼가리가 있나 찾아봐야지. 조영감은 날이 밝자 온 동네를 돌며 종이 쪼가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운 좋게 찢어진 종이 쪼가리를 주었는데 문구멍보다 약간 작았습니다. 조영감은 한 가지 꾀를 냈어요. 종이 쪼가리에 깨알 같은 글씨로 강영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네가 사주를 잘 본다 하니 올해 내 사주 팔자를 적어서 보내주게. 작은 종이로 큰 종이를 얻으려는 속셈이었지요. 답장은 더 큰 종이에 적어 보내겠지. 조영감은 며칠 동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조영감은 화가 나서 강영감을 찾아가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귀한 종이에 편지를 받았으면 답장을 보내야 할 것 아닌가. 이거 미안하게 됐네. 답장을 보내고 싶어도 종이가 없어서. 뭐라고. 그러면 그 편지라도 돌려주게. 그 편지는 문구멍에 발랐는데 어떡하지. 조영감은 씩씩거리며 문구멍에 바른 편지를 떼었습니다. 그러자 강영감이 조영감의 앞에 막아섰어요. 여보게 편지를 가져가는 건 좋은데 문구멍에 바를 때 쓴 밥알은 주고 가게 밥알이 자그마치 세 알이나 들었다네. 조영감은 강영감의 말에 혀를 내둘렀답니다. 오늘의 동아 주몽 이야기 동부여에는 금아라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태백산 남쪽으로 여행을 간 금아왕이 신하들과 함께 오발수라는 곳을 지날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슬픈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글쎄요. 여자의 울음소리 같은데요. 어디서 들리는 소리인지 알아보아라. 예, 알겠습니다. 배하, 이 여인이 오발수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신하가 데려온 사람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은 슬픔으로 가득했고 옷은 초라하게 입고 있었지요. 너는 누구인데 이곳에서 울고 있었느냐 저는 물의 신 하백의 딸 유하라고 합니다. 신하들은 유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배하, 속지 마십시오. 하백의 딸이 저런 초라한 모습으로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백 신의 딸이 왜 이런 곳에서 홀로 울고 있는 것이냐. 금하왕이 유하에게 물었습니다. 유하는 깊게 한숨을 내쉬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동생들과 함께 물 밖으로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그때 하느님의 아들이신 해모수님이 다가오셨지요. 해모수님과 저 유하는 곧 사랑에 빠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모수님이 하늘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고는 훌쩍 떠나버리셨지요. 하지만 저는 그분을 기다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부모님의 허락도 없이 딸이 낯선 남자와 정을 통했다는 사실을 무척 부끄러워 하셨어요. 그리고 집안의 망신이라며 저를 이곳으로 귀양을 보냈답니다. 금화왕은 유아의 이야기에 무척 놀랐습니다.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유아는 하백신의 딸이요. 해모수의 아내였으니까요. 당신의 사정이 무척 딱하군요. 나와 함께 갑시다. 당신을 위해 방 하나를 내어드리지요. 폐하 정말이신가요? 고맙습니다. 유아는 금화왕을 따라 동부여의 궁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금화왕은 약속대로 유아에게 방 하나를 내어주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은 창을 통해 햇빛이 들어오더니 유아가 있는 방 안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이 햇빛이 유아를 따라다니는데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유아가 아무리 피해 다녀도 햇빛은 유아를 쫓아 다녔어요. 시간이 흐르자 유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임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유아는 커다란 알을 낳았어요. 아이고 흉측해라 사람이 어떻게 알을 낳을 수가 있지? 이건 분명히 불길한 징조야. 사람들은 유아가 낳은 알에 대해 수근거렸습니다. 이 사실은 금아왕의 귀에도 들어갔지요. 사람이 알을 낳은 것은 분명 좋은 징조가 아니다. 그 알을 개나 돼지에게 주어라. 병사들이 유아로부터 알을 빼앗았습니다. 제발 제 아기를 돌려주세요. 유아가 울면서 매달렸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알은 동물 오리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개와 돼지들이 알을 피해 다녔지요. 이번에는 들판에 알을 버렸습니다. 그러자 새와 짐승들이 다가와 자신의 털로 알을 감싸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신기한 일에 다시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알 속에 뭔가 귀중한 것이 들어있는 모양이야. 유아라는 여자의 말대로 정말 하느님의 손자가 들어있는 것이 아닐까. 금아 왕도 이 알이 평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알을 다시 유아 부인에게 돌려주어라. 유아는 깨끗한 천으로 알을 감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아이가 껍질을 깨고 알에서 나왔어요. 사람들은 모두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지요. 세상에 알에서 아이가 나왔어. 역시 해모스님의 아들이었어. 보통 아이가 아니라고. 유아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알에서 나온 아이는 또랑또랑한 눈망울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는 자라면서 모든 면에 뛰어난 재주를 보였습니다. 특히 활 쏘기를 잘해서 누구도 당할 사람이 없었지요. 사람들은 아이를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주몽이라고 불렀습니다. 금아왕에게는 일곱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주몽보다 뛰어나지 못했어요. 특히 마다들 대소는 언제나 주몽을 시기했습니다. 나는 부여의 왕자지만 사람들은 나보다 주몽을 더 따르고 있어. 저 녀석을 살려두면 언젠가 크게 후회할 날이 올 거야. 결국 대소는 금아왕을 찾아갔습니다. 아바마마 주몽은 사람의 자식이 아닙니다. 저 녀석을 지금 없애지 않는다면 나중에 우리 동부여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금아왕은 대소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몽은 너와 함께 궁 안에서 자란 동생이다. 아바마마 그러나 사람들은 왕자인 저보다 그 녀석을 더 따르지 않습니까? 알았다. 내 생각이 그렇다면 이제부터 주몽에게 왕실 마구깐의 말들을 돌보게 하여라. 금아왕의 명령대로 주몽은 마구깐에서 일을 했습니다. 보잘것 없는 일이었지만 주몽은 열심히 말들을 돌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아 부인이 조용히 주몽을 불렀습니다. 너는 하느님의 아들인 해모수님의 아들이다. 그런 네가 마구 꺼내서 평생을 보내서는 안 된다. 자 이것을 받아라. 유아 부인이 주몽에게 건네준 것은 바늘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것은 보통 바늘이 아닙니까? 이 바늘을 마구깐에서 제일 좋은 말의 혓바닥에 찔러두어라. 주몽은 유아 부인이 시키는 대로 가장 좋은 말의 혓바닥에 바늘을 찔러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말은 먹지 못하여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어느 날 금하왕이 마구깐을 찾아왔습니다. 모든 말들이 살이 찌고 있었으나 한 마리만이 비쩍 마르고 시름시름 앓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금하왕은 무척 만족해 했지요. 말들이 모두 잘 자라고 있구나. 주몽 수고했다. 상으로 저기 비쩍 마른 말 하나를 내게 주마. 고맙습니다. 배하. 주몽은 모든 것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주몽이 금하왕에게 말을 상으로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대소왕자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대소왕의 동부여의 다음 왕은 내가 아닌 주몽이 될지도 모른다. 주몽을 없애버려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소왕자는 동생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동생들도 주몽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었어요. 형님 저희에게 맡겨만 주십시오. 지금 당장 주몽의 집으로 쳐들어가겠습니다. 좋다. 내일 아침 날이 밝는 대로 다 함께 주몽의 집으로 가는 거다. 대소왕자와 동생들은 굳게 마음을 다졌습니다. 한편 대소왕자와 다른 왕자들이 모여있다는 소식을 들은 유아 부인이 급히 주몽을 불렀습니다. 주몽아 대소왕자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 빨리 이곳을 떠나거라. 주몽은 어머니와 헤어질 생각을 하니 무척 슬펐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잡았어요. 주몽은 오이 마리 협보라는 새 친구와 함께 말을 타고 동부여를 떠났습니다. 주몽이 타고 있는 말은 금화왕이 준 말이었습니다. 혓바닥에서 바늘을 뺀 말은 그 어떤 말보다도 훌륭한 말이 되었지요. 주몽, 이제 어디로 갈 생각이야? 오이가 물었습니다. 일단 대소왕자를 피하고 보자. 자신 자신 때문에 친구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되자 주몽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나 때문에 너희들이 위험에 처하게 됐구나. 너희는 지금이라도 부여로 돌아가도 돼. 그게 무슨 소리야, 주몽? 주몽.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거라고. 협보가 큰 소리로 웃으며 주몽을 격려했습니다. 강이 있어. 눈앞에 커다란 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주몽, 저 멀리서 대소왕자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어. 나무 위로 올라가 살펴보던 오이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주몽이 말에서 내려 강물을 향해 외쳤어요. 나는 하느님의 아들인 해모수의 아들이오. 하백의 손자입니다. 부디 강을 건널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강물 위로 수많은 물고기와 자라들이 올라왔습니다. 자, 어서 빨리 건너가자. 주몽과 친구들은 물고기와 자라들을 다리삼아 강을 무사히 건넜습니다. 대소왕자님, 저곳을 보십시오. 어느새 강까지 쫓아온 대소왕자와 병사들이 강을 건너고 있는 주몽을 놀란 얼굴로 바라보았습니다. 자, 우리도 어서 이 물고기와 자라들을 밟고 강을 건너가자. 대소왕자의 말에 동생들과 병사들이 강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물고기와 자라들은 금세 강물 아래로 들어갔고 강을 건너려던 병사들은 모두 물에 빠졌습니다. 동부여 땅을 떠난 주몽은 졸본주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는 그곳을 도우보로 삼고 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웠지요. 주몽은 궁궐을 짓고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이후 오이 마리 협부의 도움을 받아 점차 고구려를 강한 나라로 키웠답니다. 오늘의 동화 자린고비 이야기 충청도 땅에 무엇이든 지나치게 아끼는 자린고비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자린고비가 조기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자린고비의 아내와 아이들은 군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생선 맛을 볼 수 있겠구나. 그런데 자린고비는 조기를 천장에 매달았어요. 여보 조기를 왜 천장에 매달아요? 밥 한술 뜨고 조기 한 번 져다보면 밥맛이 좋지 않겠소. 아내와 아이들은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식구들은 밥 한술 뜨고 조기 한 번 쳐다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큰아들이 밥을 한술 뜨고 조기를 두 번 쳐다보았어요. 그러자 자린고비가 큰아들에게 눈을 흘리며 야단을 쳤습니다. 아버지도 한 번 보는 조기를 두 번씩 쳐다보다니 불효자식 같은 이라고 자린고비의 말에 큰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밥만 먹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자린고비의 숙부가 찾아와 하룻밤 묵어가게 되었습니다. 자린고비는 숙부에게 저녁을 대접했어요. 상에는 밥알이 보이지 않는 멀건죽과 짠 간장만 덩그러니 놓여있었습니다. 숙부는 이맛살을 찌푸리며 숟가락을 간장에 여러 번 찍어 먹었어요. 자린고비는 숙부가 간장을 자주 찍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숙부님께서는 간장을 무척 좋아하시는군요. 자린고비가 비꼬듯 말하자 숙부는 옷을 훌훌 벗었습니다. 자린고비가 깜짝 놀랐어요. 숙부님 왜 이러십니까? 죽 속에 들어가서 밥알 좀 찾아보려고 그런다. 숙부님 지금처럼 주울 때 들어가시면 감기 듭니다. 내년 여름에 오셔서 들어가시지요. 숙부는 자린고비의 말에 어이가 없어 아무 대꾸도 못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머리 깎은 구두새 옛날에 스님을 아주 싫어하는 구두새가 있었습니다. 이 구두새는 스님이 찾아오면 가족들과 함께 몽둥이를 휘둘렀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집을 찾는 스님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스님이 구두새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시주를 얻고 구두새는 스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저는 나쁜 기운을 쫓고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게 부자라는 스님의 말에 구두새는 태도가 싹 바뀌었습니다.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얘들아 스님께 쌀을 한 대 드려라. 그런데 어찌하면 부자가 될 수 있지요? 그건 제가 머무는 절에 가서 알려드리지요. 스님과 구두새는 절에 가는 기대에 주막에 들어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구두새는 피곤했는지 금세 코를 골며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구두새가 깨어보니 스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구두새는 스님의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이 모두 잘려 스님처럼 매끈했습니다. 중은 어디로 갔지? 그리고 내 머리는 어떻게 된 거야? 구두새는 영문을 몰라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쌀자루를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 이르자 구두새의 아내가 소리쳤어요. 얘들아 중이 왔다. 저중을 혼내줘야겠다. 그러자 구두새의 아들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구두새는 아버지라고 말할 틈도 없이 가족들에게 흠신 맞았습니다. 나중에야 그 사실을 난 식구들은 뒤로 벌렁 낮아 빠졌지요. 그때 구두새를 데리고 갔던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못된 짓을 하면 자기가 지은 죄만큼 자신에게 돌아온답니다. 구두새와 가족들은 엎드려 눈물을 흘렸답니다. 오늘의 동아 보따리를 훔친 도둑 옛날 옛날에 한 할머니가 길을 가다가 도적을 만났습니다. 도적이다. 도적놈이 내 보따리를 채간다. 할머니가 외치자 길을 가던 나그네가 도적을 뒤쫓아왔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 어느 누구도 도적의 얼굴을 제대로 못 보았습니다. 나그네는 힘껏 달려가 앞서 달리던 도적을 붙잡았지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적이 오히려 나그네에게 할머니의 보따리를 남기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놈 어디 할 짓이 없어 도적질을 하는 게냐. 나그네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내 놈이 꼭 그쪽이구나. 나그네는 이렇게 나무랐지만 은근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도적으로 몰리게 생겼거든요. 입씨름을 하는 사이에 포졸들이 두 사람을 관청으로 끌고 갔습니다. 두 사람은 고을 원님에게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나그네가 도적 둘 다 자기가 도적을 잡아놓으라고 큰 소리 쳤지요. 이야기를 듣고 난 원님은 빙글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누가 도적인지 가릴 수 있다. 달리기 시합을 해보면 알 것이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관청 밖 버드나무가 있는 곳까지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물론 나그네가 도적보다 더 빨리 달렸지요. 원님은 늦게 도착한 도적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놈이 도적이다. 죄를 짓고도 자신의 죄를 남에게 덮어 씌우다니 그 죄 또한 용사받을 수 없다. 마땅히 엄한 벌로 다스릴 것이다. 도적은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구경꾼들은 하나같이 원님의 세계로운 판결에 감탄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구두새와 삼형제 압록강 근처에 땅이 아주 많은 구두새 부자가 살았습니다. 하지만 일할 사람이 없어 농사를 못 지었답니다. 구두새가 일꾼들에게 품삭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두새에게는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 구두새는 꾀를 내어 방을 붙였지요. 내 딸과 달리기 시합을 해서 이기면 많은 돈을 주고 딸과 결혼시키겠다. 하지만 지면 10년 동안 품삭없이 머슴사리를 해야 한다. 달리기 시합은 50립 밖 우물에 가서 물을 따오는 것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지만 구두새의 딸을 이기는 사람은 없었어요. 구두새는 젊은이들을 공짜로 부려먹어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백도산에 사는 제주 많은 삼형제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삼형제의 첫째는 화를 아주 잘 쏘았고 둘째는 수천리 떨어진 곳도 볼 수 있었으며 막내는 하루에 몇천리도 가는 빠른 발을 가졌습니다. 삼형제의 막내가 구두새의 딸과 시합을 하기로 했어요. 두 다리를 묶고 뛰어도 이길 수 있지요. 막내는 큰 소리를 치며 먼저 우물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구두새의 딸이 막내를 밀어 넘어들였어요. 막내는 다리에 묶은 끈이 단단해 풀수도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둘째가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첫째에게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첫째는 곧바로 화를 쏘아 막내 다리에 묶은 끈을 맞추었어요. 두 발로 달리게 된 막내는 구두새의 딸을 제치고 시합에서 이겼습니다. 삼형제는 구두새의 딸을 백두산으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구두새가 한 번만 봐달라고 싹싹 빌었지요. 그렇다면 머슴사리를 하던 젊은이들에게 그동안의 품삭을 주고 풀어주시오. 구두새는 한숨을 내쉬며 삼형제의 말대로 해주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열다섯 양짜리 병아리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 영감이 살았습니다. 농부들에게 땅을 빌려주고 많은 곡식을 거두어 가는 욕심쟁이였지요. 하루는 농부들이 부자 영감 내 집 마당에서 콩 타작을 했습니다. 마당에서 병아리들이 모이를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병아리 한 마리가 돌이 깨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부자 영감은 길길이 날뛰었어요. 이 사람아 자네 때문에 병아리가 죽었으니 당장 열다섯 양을 내게 조그만 병아리 값으로 열다섯 양을 내라고? 저게 지금은 병아리 하지만 내년 봄에는 큰 닭이 될 게 아닌가? 그러니 큰 닭값을 받아야겠네. 그 말을 들은 농부는 기가 막혀 말몬이 막혔습니다. 그런데도 부자 영감이 막무가내로 큰 닭값을 달라고 하자 농부는 고을 원님을 찾아가 판결해 달라고 부탁했답니다. 사정 이야기를 듣고 난 원님이 부자 영감에게 물었어요. 웬 병아리 값이 그렇게 비싼가? 우리 집 병아리는 날마다 좁쌀을 한옵씩 먹여 키우니 내년 봄이면 거위만한 달기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큰 닭값을 받아야 겠지요. 원님이 그 말을 듣고서 무릎을 치며 말했습니다. 백번 오른말이 구려 농부는 당장 열다섯 양을 물도록 하라. 농사꾼은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이 열다섯 양을 내놓았습니다. 영감은 돈을 받고 금세 입이 벌어졌지요. 그러자 원님이 또 물었습니다. 내년 봄까지 날마다 병아리에게 좁쌀을 한옵씩 먹인다면 그 양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야 한가마니쯤 되겠지요. 원님이 그 말을 듣더니 또 무릎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렇군 영감은 병아리가 죽어서 좁쌀 한가마니를 번 셈이 아닌가? 그게 다 병아리를 죽인 농부 덕이니 그 값으로 농부에게 열다섯 양을 주도록 하여라. 영감은 아무 말도 못하고 농부에게 열다섯 양을 고스란히 돌려주었답니다. 부자 영감은 욕심을 부리다가 한푼도 못 받은 것입니다. 오늘의 동화 진짜 소도둑 옛날에 한 농부가 소를 끌고 들러 나갔습니다. 소는 한가롭게 풀을 뜯고 농부는 그늘에 누워 낮잠을 잤지요. 조금 뒤 잠에서 깨어보니 소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농부는 한참을 헤맨 끝에 자기 소를 끌고 가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보시오. 왜 남의 소를 끌고 가시오. 농부가 버럭 소리치자 소를 끌고 가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이 소는 내 소란 말이오. 농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그 사람의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그 사람 또한 지지 않고 대들어 싸움이 벌어졌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에게 누가 진짜 소주인인지 가려달라고 부탁했어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공평하게 반가름 할 테니 내 결정에 따르게 노인은 먼저 소도둑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소에게 무엇을 먹였는가? 난 겨와 볏짚을 먹였소이다. 이번에는 노인이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소에게 무엇을 먹였는가? 저는 풀만 먹였습니다. 노인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준비해둔 약을 소에게 먹였습니다. 그러자 곧 소가 먹은 것을 토했는데 풀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 소도둑인지 가려졌어요. 농부는 하마터면 소를 빼앗길 뻔했는데 지혜로운 노인의 도움으로 소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답니다. 돈자루 떡자루 옛날보다 더 오랜 옛날 돈 많은 보좌가 살았습니다. 구두 세웠던 보좌는 돈 모으는 것을 낙으로 삼았지요. 커다란 자루에 돈을 넣어두고 허구한 날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았습니다. 입만 열면 돈 돈 눈만 뜨면 돈 자루 내 돈 자루 행여 누가 훔쳐갈 세라 잘 때도 꼭 돈 자루를 베고 잤답니다. 자나깨나 돈밖에 몰랐지요. 부자는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야단이었습니다. 글쎄 머슴이 먹는 밥도 아까워서 밥 대신 떡을 주었답니다. 떡이 밥보다 더 맛있을 수 있다고요? 떡도 떡 나름이지요. 고소한 콩고물을 묻힌 쫀득 쫀득한 인절미라면 모르지만 꿀물이 잘잘 흐르는 꿀떡이라면 모르지만 먹다 남은 강냉이 가루로 만든 떡이었습니다. 그것을 많이나 주었을까요? 한 끼에 하나씩 하루에 딱 세 개만 주었답니다. 몸이 아파 일을 못하는 날에는 그것마저도 주지 않았대요. 에구 배고파 하늘이 돈다더라 뭐 돈 방금 돈이라고 했더냐 돈이 어디 있는지 내 금말이라 부자는 이렇게 정말이지 돈밖에 몰랐습니다. 머슴이 줄임배를 움켜지며 휘청휘청 거려도 부자의 귀에는 돈이라는 말만 들렸으니까요. 어허 이게 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엽전처럼 생긴 사금팔이라도 굴러가면 주워들고 요리조리 살폈습니다. 들리는 것도 돈 보이는 것도 돈 모두 돈으로만 생각되었습니다. 반면에 머슴은 늘 배가 고팠습니다. 하루 세 끼를 강냉이 떡으로 때웠으니 그럴 수밖에요. 김서방네 마누라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이 떡 떡이라고요? 머슴은 자다가도 떡이란 말만 들으면 벌떡 일어날 정도였어요. 바람에 마른 새똥 굴러가는 소리에도 떡인 줄 알고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들리는 것도 떡 보이는 것도 떡 모두 떡으로 생각되었답니다. 부자가 돈을 모으는 것처럼 머슴은 떡 부스러기를 모았어요. 떡에서 떨어진 떡 부스러기 하나라도 볕에 잘 말려 자루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러고는 눈만 뜨면 떡 자루를 들여다보았지요. 누가 훔쳐갈까 봐 잘 때도 끼고 잤습니다. 돈 돈 한 푼 두 푼 늘어나는 것을 보는 부자의 표정이나 떡 부스러기 하나 둘 많아질 때 머슴 표정이 똑같았습니다. 부자는 떡 부스러기를 모으는 머슴을 보고 멍석이 들썩거릴 만큼 비웃었습니다. 허허허 그깟 떡 부스러기 모아서 뭐에 쓰겠다고 하지만 머슴은 행여 빼앗길 세라 떡 자루를 뒤로 감추었답니다. 자루를 가득 채운 들 한 푼 어치나 되겠느냐 가져가라고 사정해도 안 가져간다. 부자는 머슴이 한심스러운 듯 비아냥 거렸습니다. 그러나 머슴은 부자가 무슨 소리로 구박을 해도 계속해서 떡 부스러기를 모았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어느새 머슴의 떡 부스러기도 한자루 가득 되었답니다. 그해 여름은 비가 아주 많이 왔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계속 비가 내렸지요. 보슬보슬 내리는 보슬비도 아니고 살포시 내리는 색시비도 아니었습니다. 장대처럼 굵고 거센 장대비가 쫙쫙 내렸답니다. 처음에는 해마다 이맘때면 내리는 비련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많이 와도 이만저만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뻥 뚫렸나 보구먼.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며 비가 먹기를 기다렸지요. 비는 한 달 하고도 일해가 지나도록 계속 퍼부었습니다. 논밭이 물에 잠기더니 길과 집까지 잠기기 시작했어요. 이러다 물에 빠져 죽겠어. 마을 사람들은 물을 피해 산 꼭대기로 피난을 가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제일 귀한 것을 짊어지고 산 꼭대기를 향해 걸어갔답니다. 부자와 머슴도 사람들을 따라 산 꼭대기로 피난을 갔어요. 당연히 부자는 돈 자루를 머슴은 떡 자루를 짊어지고 갔겠지요. 저런 어리석은 놈이 있나 아무 쓰잘데기 없는 떡 부스러기를 저리 끙 대며 가져가다니. 끙끙 대며 가져가다니. 부자는 머슴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그러나 머슴은 부자가 그러거나 말거나 떡 자루를 짊어지고 갔지요. 산 꼭대기에 도착하자 부자는 나무 밑에 있는 넓적한 바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돈 자루를 꼭 껴안고 말입니다. 머슴도 부자 뒤쪽에 떡 자루를 끼고 앉았지요.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비가 그치지를 않는 겁니다. 사흘 나흘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당장 먹을게 급해졌습니다. 그런데 머슴은 아무 걱정이 없었답니다. 가지고 온 떡 자루에서 떡 부스러기를 한 줌씩 한 줌씩 꺼내 먹었거든요. 머슴이 맛있게 떡 부스러기를 먹자 부자는 점점 더 배가 고파졌지요. 하지만 먹을 게 없었습니다. 돈 자루에서 돈을 꺼내서 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부자의 뱃속에서는 계속 요란하게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배고파 눈앞이 빙빙 도는구나. 떡 부스러기라도 조금 달라고 할까. 아니지 양반 체면에 그럴 수 없지. 없고 말고. 부자는 어서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지요. 닷새가 지나도 비가 그칠 생각을 안하는 겁니다. 머쌤이 떡 자료에서 떡 부스러기를 꺼내 먹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보게 우리도 좀 줄 수 있겠나? 그럼요. 하지만 많이는 못주니 그리들 아세요. 이 비가 언제 그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머쌤은 제법 인심을 쓰며 한 줌씩 나눠 주었습니다. 떡 부스러기가 이렇게 맛있었나? 꿀맛이네 꿀맛. 사람들은 왁자지껄하며 떡 부스러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워낙 잘 말려서 그런지 뱃속에 들어가니 퉁퉁 불어서 속이 아주 든든하고 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마치 부자를 약올리는 듯 했습니다. 자네 주인은 배도 안 고픈가 봐. 돈자루만 들여다봐도 배가 부를 텐데요. 하긴 그렇겠구먼. 머쌤이랑 마을 사람들은 부자를 두고 쑥닥 쑥덕 입방아까지 찌었습니다. 떡자루를 꼬옥 끼고 자게나 맞아 이럴 때는 돈자루 도둑은 없어도 떡자루 도둑은 있기 마련 이러네. 사람들은 부자의 돈자루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머쌤이 떡 부스러기를 자루에서 꺼내면 부자는 자기도 모르게 입을 벌렸습니다. 행여 주인이라고 조금 줄까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머쌤은 떡 부스러기를 자기 입속에만 쏙 집어넣지 뭐예요? 부자는 침을 꼴깍 꼴깍 삼키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던지 결국 웃음을 헤실 헤실 흘리며 머쌤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한 주만 타오. 그랬더니 머쌤이 눈을 휘둥그레 뜨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양반 나리들도 이런 걸 다 잡수십니까? 이런 건 천한 것들이나 먹는 줄 알았는데요. 그러고는 혼자만 냠냠 먹는 겁니다. 양반이라고 못 먹는 것이 있겠느냐 그러지 말고 조금만 타오. 양반이 나긋나긋 부드럽게 말하는데도 머쌤은 들은 채도 안 했습니다. 내 돈 다섯 푼 해주마. 떡 부스러기 한 줌에 다섯 푼 이나 준다 는데도 머쌤은 끄떡도 안 했어요. 돈이 적어서 그러는 괴로구나. 옙다 한 양이다. 그래도 머쌤은 줄 생각을 안 했어요. 떡 부스러기 한 줌에 돈이 한 양이면 어디 적은 돈이더냐. 한 양 가치도 없는 이런 것을 뭐 하러 잡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럼 열 양을 줄 테니 한 줌만 다오. 머쌤은 아예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좋다 좋아 오십 양을 주마 논 한마지기 갑시다. 백 양 천 양 천 양을 준 데도 싫다는 데는 방법이 없었어요. 부자는 하루를 더 쫄쫄 굶었습니다. 다음 날 부자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가 뒤틀리고 하늘이 노래지더니 눈앞에 헛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머쌤은 입맛까지 다시며 떡 부스러기를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부자는 돈 자루를 들고 비척비척 하며 머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돈 자루를 머쌤에게 턱 안겨주며 사정했지요. 이보게 이 돈 자루를 몽땅 줄 테니 제발 떡 부스러기 한줌만 주게. 그제야 머쌤은 못 이기는 채 하며 떡 부스러기를 한줌 집어주었습니다. 고맙네. 고맙네. 고마워. 부자는 허겁지겁 떡 보스러기로 줄임배를 채웠지요. 그런데 잠시 후 얄밉게도 비는 뚝 그쳤고 물도 빠지기 시작했답니다. 사람들은 안도에 한숨을 쉬며 산에 내려갔어요. 물론 머쌤은 돈 자루를 짊어지고 부자는 빈 손으로 내려갔지요. 부자는 자신이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그토록 예지중지하던 돈 자루를 한푼어치도 안된다며 우습게 여겼던 떡 부스러기 한줌과 바꿨으니 말입니다. 그 후로 보좌는 더 이상 욕심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베풀며 착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구덩이에서 얼어죽은 효자 깊고 깊은 산골 어느 마을에 만석이라는 총각이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만석이는 참 착한 효자야.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만석이를 칭찬했지요. 만석이는 좋은 옷이나 맛있는 음식을 보면 항상 어머니를 먼저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농사지에 논밭이 없는 만석이네는 늘 가난했습니다. 떼나무를 장에 팔아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만석이는 뗄나무를 하러 마을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뚝뚝 마른 삭정이를 분지르고 주섬주섬 나뭇가지를 주워 지게 한 짐 가득 실었지요. 나무를 이만큼 했으니 보릿살 한 대는 살 수 있을 거야. 만석이는 지게를 등에 지고 빛을 빛을 일어섰습니다. 이틀이나 굶어 기운이 없었거든요. 어머니가 많이 기다리시겠다. 어서 돌아가자. 지게를 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산길을 내려갈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무슨 소리지? 만석이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슬금슬금 걸음을 옮겼어요. 산짐승이 덫에라도 걸린 걸까? 만석이는 돌이번 돌이번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마침 깊게 파인 구덩이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저것은 너구리 아니야? 언제 빠졌는지 지칠 대로 지친 너구리 한 마리가 허우적 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만석이는 홀쭉하게 야윈 어머니가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그래 저 너구리를 잡아서 장에 내다 팔아야겠구나. 그러면 어머니를 위해 쌀과 고기를 살 수 있을 거야. 만석이는 너구리를 잡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끼 너구리 같은데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니? 너구리를 안쓰럽게 쳐다보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만석이는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망설였습니다. 모처럼 잡은 너구리를 놓아주어야 하더니 만석이는 이번 한 번만 너구리를 장에 내다 팔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장날이 되자 만석이는 숨겨놓았던 너구리를 가지고 장으로 갔어요. 아이고 이런 귀한 약재를 돈은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 또 구해오게. 약방 주인은 번글거리며 돈을 듬뿍 주었습니다. 만석이는 너구리를 판 돈으로 쌀도 사고 고기도 샀답니다. 얘야 흰쌀밥과 고깃국이 입에서 살살 녹는구나. 어머니는 쌀밥과 고깃국을 맛있게 먹었어요. 만석이도 모처럼 배불리 먹을 수 있었지요. 떼라무를 해서 장에 내다 파는 것보다 산 짐승을 잡아 파는 것이 훨씬 낫겠다고 생각한 만석이는 산 짐승을 잡아 장에 팔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올무를 만들어 산 여기저기에 놓아두고 깊은 구덩이도 여러개 파놓았지요. 이렇게 하면 삼짐승들을 많이 잡을 수 있을 거야. 만석이는 이제부터 힘들여 나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날아갈 듯 깊었답니다. 만석이가 만들어 놓은 올무에는 산토끼와 다람쥐 같은 작은 짐승들이 많이 잡혔어요. 또 구덩이에는 사슴 노루 멧돼지 같은 큰 짐승들이 잡혔습니다. 만석이는 잡은 산 짐승들을 가지고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오곤 했답니다. 만석이가 산 짐승을 곧잘 잡는다는 군. 이온 마을 까지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리고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산 짐승을 사려고 만석이 내로 몰려왔지요. 가난뱅이었던 만석이는 점점 부자가 되어 갔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을 뒷산에 산 짐승들이 한 마리 두 마리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만석이가 밤낮 밤낮 산 짐승들을 잡아드리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석이가 산 짐승들을 보이는 대로 잡아드려 큰일이야. 이러다가는 산 짐승을 구경하기도 힘들겠어. 마을 사람들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이젠 산 짐승들을 그만 잡으렴. 마을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은 어머니가 만석이를 말렸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이제 큰 곰 한 마리만 잡고 그만 잡을게요. 그러나 만석이는 말만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산 짐승들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석이의 얼굴이 차츰 괴상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광대뼈가 불룩 튀어나오고 얼굴 여기저기에 크고 작은 혹들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머리카락은 듬성 듬성 빠지고 눈도 빨갛게 변했지요. 살아있는 삼 짐승들을 많이 잡더니 마치 짐승처럼 변해가는군. 마을 사람들이 흉을 보는데도 만석이는 들은 채 만 채 사냥을 다녔습니다. 어느덧 만석이는 장가갈 나이가 되었어요. 하지만 만석이에게 시집 오겠다는 처녀는 한 사람도 없었지요. 어떤 색시가 만석이처럼 우락부락한 신랑을 좋아하겠어요? 큰일이구나 땅을 준다고 해도 시집 오겠다는 전혀가 없으니. 어머니는 한숨을 푹푹 내쉬며 말했습니다. 에이 산에 가서 호랑이나 잡아오겠어요? 화가 난 만석이는 어린 짐승이나 새끼를 가진 어미 짐승도 가리지 않고 마구 잡아드렸습니다. 마침내 마을 뒷산은 물론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마을에서도 산 짐승들이 사라져 갔습니다. 보다 못한 마을 노인이 만석이를 불렀어요. 이제는 산림도 넉넉해지고 농사지을 땅도 있으니 사냥을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나? 뭐라구요? 사냥을 그만두고 농사나 지으라구요? 제가 부자가 되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프셨나요? 만석이는 코를 벌룽거리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만석이 한테서는 썩은 고깃덩이 냄새가 나 보기만 해도 소름이 쫙 돋는다니까. 마을 사람들은 차츰 만석이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탁이니 산짐승을 제발 그만 잡으렴. 보다 못한 어머니도 만석이를 말렸습니다. 어머니까지 제가 못마땅하신가요? 만석이는 어머니에게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대들었습니다. 효상스러웠던 만석이의 모습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만석이의 어머니가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허연머리와 수염을 한 산신령이 나타나 말하는 겁니다. 내 아들이 사냥을 그만두지 않으면 나도 내 아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놀라 잠에서 깬 어머니는 여전히 산신령의 목소리가 오랑오랑 울리는 것 같았지요.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만석이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따위 꿈을 믿더니 어머니도 늙어 노망이 들었군요. 만석이는 어머니에게 버럭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저 녀석이 망나니가 다 되었구나. 어머니는 눈물만 줄줄 흘렸습니다. 한방 눈이 펑펑 쏟아지는 어느 날이었어요. 만석이는 그날도 역시 사냥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어미의 소원이니 제발 사냥을 그만두렴. 어머니는 집을 나서려는 만석이를 붙잡고 애원했답니다. 그러나 만석이는 어머니를 뒤로 한 채 펑펑 쏟아지는 한방 눈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만석이가 사냥을 떠난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돌아올 때가 지났는데 어머니는 눈이 하얗게 쌓인 산을 올려다보며 걱정했어요. 다시 일주일이 지나고 또 열흘이 지났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길을 잃은 걸까 어머니는 점점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발 내 아들 만석이를 찾아주시오. 어머니는 울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부탁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못된 만석이를 생각하면 괘씸했지만 늙은 어머니의 부탁을 모른 척 할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만석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만석이 어디 있나 소리가 들리면 대답하게 산속을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만석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 혹시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것이 아닐까 만석이를 찾을 수 없자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만석이를 찾아다닌지 한 달이 다 되어 갈 때쯤 그날도 마을 사람들은 만석이를 찾아 산속을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때였어요. 누가 무언가를 발견했는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들 이쪽으로 와보시오. 마을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들었어요. 저기 구덩이 밑을 좀 보시오. 눈에 덮인 것이 마치 사람 같지 않소? 깊게 파인 구덩이는 바로 만석이가 파놓은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만석이구만 만석이 만석이는 깊은 구덩이 바닥에 꽁꽁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마치 잘못을 비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말입니다. 스스로 파놓은 구덩이에 빠져 죽다니 산신령님의 노여움을 산 거야. 죽을 때가 되어서야 용서를 빌면 무엇해? 살아있는 동안 잘못을 깨달았어야지. 마을 사람들은 만석이의 모습을 보고 잘못을 빌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석이가 죽고 난 뒤 마을 뒷산에는 예전처럼 산 짐승들이 뛰어놀기 시작했답니다. 오늘의 동아 소원을 이룬 김서방 옛날 어느 마을에 김서방 이라는 마음씨 착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가난한지 입에 풀칠 하기도 어려웠지요. 배고파 밥 줘 올망 솔망 한 아이들은 그저 눈만 뜨면 밥 타령 이었습니다. 쌀똥에 쌀은 한 털도 없고 정말 죽을 지경 이었어요. 아무리 허리가 휘도록 나무를 해다 팔고 이집 저집 품하시를 해도 소용 없었습니다. 에이구 언제 한 번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나 그저 땅이 꺼지도록 한숨만 푹푹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이거라도 장에 가서 팔아오세요. 하루는 아내가 며칠 밤낮으로 짠 배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녀오리라. 김서방은 곱게 짠 배를 둘러매고 부리나케 장으로 갔지요. 이 배를 팔면 쌀도 사고 아이들 고깃국도 끓여먹일 수 있겠구나. 생각만 해도 절로 입이 벙긋벙긋 벌어졌답니다. 장에는 벌써 시클벅적 장사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다른 배 장수들이 통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김서방은 신이 나서 배를 내놓았지요. 그러자 바로 한 아주머니가 와서는 배를 요리조리 만져보았습니다. 참 곱기도 하다. 이걸로 옷을 지어 입으면 얼마나 예쁠까. 그러고는 큰 돈을 주고 배를 몽땅 사가지 뭐예요? 이게 웬떡이냐. 김서방은 입이 벌쭉 벌쭉 벌어졌습니다. 가난뱅이가 난생 처음 그런 큰 돈을 쥐게 되었으니까요. 김서방은 부랴부랴 짐을 정리하고 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안 가서 웬 초라한 늙은이가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푼만 줍쇼. 제발 한 푼만 줍쇼. 인정 많은 김서방이 그 모습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지요. 저 늙은이는 나보다 더 딱하구나. 김서방은 그만 앞뒤 생각 없이 배 판 돈을 몽땅 내주고 말았습니다.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모두 내주었지요. 아이고 젊은이 고맙소. 늙은이는 곱실곱실 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여보게 젊은이 이렇게 큰 돈을 받았으니 내 보답을 하리다. 내가 점을 좀 칠 줄 하니 점 꽤나 받아가시게 하며 눈을 지그시 감고 점을 치는 겁니다. 내 점꽤는 딱 세 마디라오. 그 세 마디가 먼고 하니 위태롭거든 가지 마라. 무섭거든 춤을 추어라. 반가워 하거든 설설 기어라. 그거 참 이상한 점꽤도 다 있네. 김서방은 고개를 갸웃갸웃하며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배판 배판 돈을 몽땅 내줬으니 집에 갈 수가 있나요? 아내를 볼 생각을 하니 그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무슨 낯으로 마누라 얼굴을 본담? 돌아다니다 보면 무슨 수가 나겠지 뭐. 김서방은 계속해서 터덜터덜 길을 걸었습니다. 배에서는 꼬리륵 소리가 나고 다리도 아팠지만 그래도 무작정 걸었어요. 한참을 걷다 보니 눈앞에 큰 강이 보였습니다. 마침 강가에는 둥실둥실 나룻배 하나가 더 있었지요. 옳지 저것을 타면 되겠구나. 김서방은 얼른 나룻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꾸역꾸역 자꾸만 올라타는 겁니다. 어찌나 많이 탔는지 조그만 배가 이리저리 기우뚱 기우뚱 하는 게 아무래도 위태로웠습니다. 그때 김서방은 문득 젊게 하나가 생각났어요. 옳지 위태롭거든 가지 말라고 했겠다. 김서방은 막 떠나려는 배에서 허둥지둥 내렸습니다. 배가 강한 가운데쯤 갔을 때였을까요?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회오리 바람이 보는 겁니다. 그 바람에 기우뚱 기우뚱 하던 나룻배가 그만 홀딱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배에 탔던 사람들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 허우적 야단이 났습니다. 하지만 누가 강한 가운데로 들어가 건져 줄 수 있겠어요? 저런 이를 어쩌나? 그저 발만 동동 구른 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배에 탔던 사람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답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진 김서방은 또 터덜터덜 길을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새 어둑어둑 날은 저물고 김서방은 나무가 빽빽이 우거진 깊은 산속에 있었습니다. 꼼짝없이 산속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생긴 겁니다. 이거 큰일 났군. 김서방은 오도가도 못한 채 둘레둘레 사방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둘러봐도 집도 절도 하나 없었지요. 그런데 마침 저만치 굴 하나가 보였습니다. 옳지 저기 들어가서 하룻밤 자면 되겠다. 김서방은 허겁지껍 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굴 안에서 허연 사발 같은 게 마구 발에 채이는 겁니다. 이게 뭐지? 무심코 주워들고 들여다보던 김서방은 놀라 뒤로 자빠지고 말았어요. 그게 해골 이었거든요. 그때 굴 안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무시무시하게 생긴 괴물 하나가 쿵쿵 걸어왔습니다. 키가 남산만한 것이 온몸에 해골을 주렁주렁 매달고서 말이에요. 게다가 얼굴은 시뻘겋고 눈에서는 빨간 빛이 번쩍였습니다. 아이고 이제 난 죽었구나. 김서방은 몸을 보들보들 떨었습니다. 그때 문득 또 하나의 점괴가 생각났지요. 옳지 무서우면 춤을 추라고 했겠다. 김서방은 다짜고짜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무시무시하게 생긴 괴물을 바로 코앞에 두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김서방이 자꾸자꾸 춤을 출수록 괴물의 몸뚱이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남산만 하던 것이 차츰차츰 집채만 해지고 집채만 하던 것이 차츰차츰 장승만 해지더니 보통 사람만 해지는 겁니다. 시뻘겋은 얼굴이랑 눈도 멀쩡한 사람처럼 되었지요. 도대체 누구시오? 김서방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원래 하늘나라 옥황상재님의 궁전을 지키던 문직이었지요. 그런데 그만 죄를 짓고 흉측한 괴물이 되어 여기로 쫓겨났답니다. 하지만 옥황상재님께서 누구든지 저를 보고 춤추는 사람이 있으면 원래대로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젊은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왔지만 모두 저를 보자마자 기절하여 죽었답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 덕분에 이렇게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그 은혜를 갖고 싶으니 소원이 있으면 뭐든지 말해보세요. 별다른 소원은 없고 여태 가난하게 살았으니 그저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는 게 소원이오. 김 서방은 기대 없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 산의 꼭대기에 있는 바위 중 동쪽에서 두 번째 바위 아래를 살펴보시오. 젊은이가 말을 마치자 갑자기 바람이 일더니 젊은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허 참 별일도 다 있네. 김 서방은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김 서방은 캄캄한 골에서 잠을 잤습니다. 어디 속는 셈치고 한번 가볼까 날이 밝자마자 산 꼭대기로 올라갔지요. 동쪽에서 두 번째 바위라 김 서방은 젊은이가 말한 바위를 바로 찾아냈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조심 바위 아래를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정말 바위 아래에 어린아이 팔뚝만한 산삼이 몇십 불이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걸로 의리의리한 기와집도 한 채 짓고 마누라한테 번쩍번쩍하는 비단옷도 해주고 자식놈들 배가 남산만해지도록 밥을 먹일 생각에 김 서방은 덩실덩실 춤을 추웠습니다. 산삼을 내다 팔면 배판돈의 백배 아니 천배도 훨씬 넘는 큰돈이 생길 테니 그럴만도 하지요. 김 서방은 신바람나게 산삼을 캐어 굽이굽이 산등성이를 넘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 서방이 공중공중 집안으로 들어서자 이제나 저제나 목이 빠지게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가 벗어발로 뛰어나와 반겼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오세요. 반갑게 아내를 얼싸 안으려던 김 서방은 문득 또 다른 점괘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아플싸 반가워 하고든 설설 기라고 했지. 김 서방은 다짜고짜 넙죽 엎드려 설설 기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요? 설설 기다 보니 마루 밑에 숨어있던 번쩍이는 눈과 딱 마주쳤습니다. 거기 누구요? 놀라서 소리를 치자 도둑 하나가 후다닥 도망을 갔어요. 마루 밑에 숨어있다가 들킨 겁니다. 그것을 못봤으면 꼼짝없이 도둑한테 죽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참 신통한 점괘로군. 딱 세 마디의 점괘덕에 큰 돈도 벌고 목숨까지 건진 김 서방은 그저 놀랄뿐이었습니다. 그 후 김 서방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신통한 점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심심할 때마다 자꾸자꾸 졸라댔어요. 열 번 백 번 들어도 그만큼 신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없으니까요. 김 서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온 마을 사람들이 날마다 북적북적 모여들 정도였습니다. 김 서방은 소원대로 의리의리한 집을 짓고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큰 복을 탄 총각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나무를 한 짐씩 해다 장에 팔아 근근히 먹고 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총각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장에 내답할 생각으로 어제 해다 놓은 나무차이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어요. 재수없는 놈은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고생해서 해온 나무를 대체 누가 훔쳐갔단 말이냐? 문을 열고 내다보던 어머니도 한숨을 푸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한 개냐?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어머니 저 신령산에 좀 다녀올게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갑자기 웬 신령산이냐? 난데없는 아들의 말이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아등바등 일을 해도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도대체 내 복은 어디에 있길래 이렇게 고생만 하며 사는지 하느님께 물어보려고요. 신령산은 하느님이 내려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총각은 터덜터덜 길을 나섰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는지 한번 알아놔 봐야지. 총각은 신령산을 신령산을 향해 부지런히 걸어 갔습니다. 그런데 신령산에 다다랐을 무렵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벌써 캄캄해졌네. 어디서 하룻밤을 묵는담? 그때 멀리서 반짝반짝 불빛이 보였습니다. 옳지 저 집에서 하룻밤을 묵어야겠다. 총각은 불빛을 향해 걸어 갔습니다. 계십니까? 저는 신령산 꼭대기로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입니다.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총각이 소리치자 아름다운 여인이 나왔습니다. 이곳에는 저 혼자 살기 때문에 재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인은 미안한 표정으로 총각을 바라보았어요. 헛간이나 부엌이라도 괜찮습니다. 제발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총각은 간곡하게 사정사정 했답니다. 정 그러시다면 들어오십시오. 총각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여인은 총각을 윗방으로 안내했어요. 다음 날 아침 총각이 짐을 챙겨 길을 나설 때였습니다. 저 신령산 꼭대기로 하느님을 만나러 가신다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나이를 먹도록 왜 시집을 못 가고 있는지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집신도 제 짝이 있다던데 제 남편감은 어디에 있는지 말입니다. 여인은 말을 마치자 볼이 발그레 졌습니다. 네 꼭 알아봐드리지요. 총각은 다시 길을 나서 신령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종일 산길을 걷다보니 어느새 또 캄캄해졌습니다. 총각은 사방을 돌레돌레 살펴보았지만 이번에는 불빛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한참을 두리번거리고서야 겨우 커다란 바위 틈을 발견했지요. 옳지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야겠다. 바위 틈 속은 바람도 불지 않고 제법 따뜻했습니다. 많이 지쳐있던 총각은 눕자마자 드르렁드르렁 코를 굴기 시작했어요. 한밤중에 총각은 몸이 서서히 조여드는 것 같아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총각의 몸을 구렁이 한 마리가 친친 감고 있는 것이었어요. 구렁이는 금방이라도 총각을 집어삼킬 듯이 혀를 날름날름 하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화풀이할 상대가 필요했는데 잘되었구나. 넌 오늘 내 손에 죽어야겠다. 총각의 몸에서는 식은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로 이리도 화가 나셨습니까? 나는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려고 백년 동안이나 기다렸다.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아무리 기다려도 용이 되지를 않으니 어찌 화가 안 나겠느냐. 구렁이의 말을 들은 총각은 번뜩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실은 제가 신령상 꼭대기로 하느님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저도 하도 복이 없길래 왜 그런지 물어보려고 가는 길이지요. 제가 가서 구렁이님이 왜 용이 되지 못하는지도 꼭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정말이냐. 네 반드시 알아오겠습니다. 그러자 구렁이는 꽉 조이고 있던 총각의 몸을 풀어주고 어딘가로 스르르 사라져 버렸어요. 간신히 구렁이에게서 벗어난 총각은 날이 밝자마자 다시 신령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령산이 어디 금방 오를 만큼 호락호락 하겠어요. 하루종일 걸었지만 어느새 또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또 어디서 자야 하나? 이곳저곳을 살피던 총각은 자그마한 초가집을 발견했습니다. 총각은 성큼성큼 다가가 반가운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지요. 계십니까? 늦은 밤에 늦이요. 나이가 지긋한 늙은 부부가 나와 말했습니다. 길을 가다 그만 날이 저물어 그러니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을까요? 늙은 부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총각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날 밤 총각과 늙은 부부는 등잔불을 켜놓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는 외실령산 산에 올라가는 길이요. 제가 어찌 이리도 복이 없는지 하느님께 물어보러 가는 길입니다. 총각의 말을 들은 늙은 부부는 반가워하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 부탁을 좀 들어주게나. 우리 부부는 혼인에서 지금까지 하루도 싸우지 않은 날이 없다오. 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싸우면서 살아야 하는지 꼭 물어봐주게. 총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날 총각은 드디어 신령산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커다란 나무 아래에 노인 한 분이 앉아있었지요.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모습이 한눈에 봐도 하느님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분이 하느님인가 보군. 총각은 얼른 엎드려 절을 했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총각을 본체만 체하고 산 아래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총각은 어찌 할 바를 몰라 그저 자꾸 절만 했습니다. 그렇게 절을 백번이나 하자 그제야 하느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네 복을 다 닿았으니 그만 내려가고라. 무슨 뜻인지 몰라 총각은 멀뚱멀뚱 하느님만 바라보았어요. 할 수 없지. 오는 길에 부탁받은 것이나 물어봐야겠다. 총각은 오는 길에 만난 여인과 구렁이 늙은 부부가 부탁한 것들을 하느님에게 물었습니다. 늙은 부부가 싸우는 것은 마당에 묻힌 쇳덩어리 때문이니 그것을 버리면 더 이상 싸우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구렁이가 용이 되지 못하는 것은 구렁이가 가지고 있는 구슬 아홉 개를 버리지 않아서 이며 여인은 구슬 아홉 개와 금덩이를 가진 사람과 곧 혼인하게 될 것이다. 대답을 들은 총각은 하느님에게 인사를 하고 신령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총각은 제일 먼저 늙은 부부의 집에 들렀습니다. 총각의 말을 들은 늙은 부부는 얼른 마당을 파보았지요. 그랬더니 정말 마당 한 가운데서 커다란 쇳덩어리가 나오는 겁니다. 에이 이놈의 쇳덩어리 때문에 우리 부부가 평생 싸움을 했다니 당장 내다버리세. 늙은 부부는 마당에서 파는 커다란 쇳덩어리를 담너머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총각은 늙은 부부가 버려버린 쇳덩어리를 주워서 잘 간직했지요. 혹시 쓸모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시 길을 나선 총각은 구렁이를 만났던 바위 틈으로 갔습니다. 구렁이는 또리를 들고 총각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렁이님이 용이 되지 못한 것은 구슬 아홉 개를 버리지 않아 소랍니다. 그러자 구렁이는 또리 속에 감추고 있던 구슬을 총각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이 구슬은 아주 귀한 보석이다. 하지만 이제 난 됐을 뭐가 없다니 네가 가져가 거라. 구렁이는 총각에게 구슬 아홉 개를 주고 바로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 왔답니다. 마지막으로 총각은 여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낭자는 구슬 아홉 개와 금덩이를 가진 사람과 곧 혼인하게 될 거랍니다. 총각의 말에 여인은 기쁜 표정을 지었지요. 마침 날이 저물어 총각은 여인의 집에서 또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여인이 물을 마시려고 방에서 나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총각이 자는 방에서 환한 빛이 나왔거든요. 참 이상한 일이네. 갑자기 웬 빛이 저렇게 환하담? 여인은 문틈으로 총각이 자고 있는 방 안을 슬며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총각은 코를 골며 깊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봇집 옆에 있는 구슬 아홉 개와 커다란 금덩이에서 환한 빛이 나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전날 총각이 구슬 아홉 개를 가져온 것을 알 리가 없었던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방 안으로 들어가 총각을 깨웠어요. 손님이 바로 재단 편이 되실 뿐이군요. 이렇게 구슬 아홉 개와 금덩이를 가지고 계시니까요. 총각은 이상하다는 듯 옆에 떨어져 있는 구슬과 금덩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늙은 부부가 버린 쇳덩어리가 어느새 금덩이로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이제 네 복을 다 탔으니 그만 내려가거라. 총각은 그제야 신령산 꼭대기에서 하느님이 한 말 뜻을 알게 되었답니다. 예쁜 아내도 얻고 신비한 구슬 아홉 개와 금덩이까지 얻었으니 총각이야말로 가장 큰 복을 탄 셈이 아니겠어요? 그 뒤 총각은 여인과 혼이 나여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커다란 표주박 아주 오래전 옛날 장자와 장자의 오랜 친구 혜지가 있었습니다. 둘은 늘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말싸움을 즐기던 라이벌이자 친한 친구였답니다. 어느 날 혜시가 장자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얼마전에 누군가 나에게 박씨를 하나 주었다네. 그래서 그 박씨를 심었지. 그랬더니 엄청나게 큰 표주박이 열렸지 뭔가 그러자 장자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 표주박으로 무엇을 했는가 혜시는 장자의 반응을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글쎄 그 표주박이 얼마나 큰지 물이 다섯 섬이나 들어가더군 그래서 가득 물을 채웠지. 그런데 물이 많이 들어가면 뭐하나 너무 무거워서 들을 수가 없더군. 그래서 바가지로는 사용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박을 깎아 작은 술잔을 만들려고 했네. 그런데 표주박의 껍질이 너무 두꺼워서 술잔도 만들 수 없었네. 결국 그 표주박을 사용할 방법이 없어 깨버렸다네. 혜시가 장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장자의 학문을 비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장자의 철학이 큰 표주박 처럼 크기만 클 뿐 실제 생활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장자는 당황하지 않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그 아까운 표주박을 깨뜨렸군 그래 자네는 좋은 물건을 잘 쓸 줄 모르는구먼 그러자 혜시가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쓸모가 없어서 깨버렸다니까 장자는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부터 내 이야기를 잘 들어보게나 옛날 옛날에 어떤 나라에 손이 트는데 효과가 좋은 연고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있었다네 이 사람은 남의 빨래를 해주고 돈을 받는 일을 했다는구만 빨래를 아무리 많이 해도 손이 더 걱정이 있을 없으니 말이네 손이 틀 때마다 그 연고만 받으면 다 나았기 때문일세 빨래 빠는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걱정이 없었으니 매일매일 빨래 빠는 일을 하던 그 사람에게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네 안녕하세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텐손에 바르기만 하면 낫는 약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다 들었습니다 그 약을 만드는 비법을 저에게 가르쳐주시면 백량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그 비법을 가르쳐주시겠습니까 그러자 빨래를 하던 그 사람은 힘들게 빨래를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그 비법을 파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네 그래서 백량을 받고 그 비법을 받았지 연고를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된 손님은 곧장 임금에게 달려갔다네 그 당시 그 손님이 살고 있던 나라는 다른 나라와 전쟁 중이었지 두 나라의 전쟁은 거의 강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군사들은 항상 손에 물이 닿아 손이 심하게 텄다네 그래서 전쟁을 치르기 어려울 지경이었어 그때 그 손님이 만든 약을 군사들이 발라서 군사들은 다시 힘을 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네 그러자 해시가 물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튼손을 낫게 하는 약을 한 사람은 빨래를 해서 돈을 버는 데 사용했고 그 비법을 돈을 주고 산 손님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나라를 지키는데 그 비법을 사용했던 것일세 같은 물건이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물건의 값이 이렇게 달라지는 법이네 아까 커다란 표주박이 쓸모가 없다고 하지 않았나 그 커다란 표주박으로 물을 뜰 수도 술잔을 만들 수도 없었지만 그 커다란 표주박을 연못에 띄워 배처럼 타고 배놀이를 하면 어떻겠는가 표주박이라고 해서 그릇으로만 쓰려고 했기 때문에 쓸모가 없었던 것일세 장자의 말을 들은 해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답니다 오늘의 동화 장자의 깨달음 어느 날 장자가 길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마리의 까치가 장자의 눈앞에 날아갔어요 장자는 까치가 날아간 곳을 바라보았는데 까치는 멀리 가지 않고 근처 나뭇가지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장자가 화를 겨누고 있는데도 멀리 날아가지 않는 까치를 보면서 장자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자신에게 화를 겨누는 줄도 모르고 저 까치는 왜 저곳에 앉아있는 것이지 궁금해진 장자는 까치에게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까치는 어느 한 곳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대체 무엇을 저리 보고 있단 말인가 장자는 까치가 바라보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자 한 마리의 사마귀가 있었습니다 까치는 사마귀를 잡아먹으려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귀 또한 까치가 자신을 노리는 것을 모른 채 어느 한 바라보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마귀가 보고 있는 곳으로 돌아보자 매미가 나무 그늘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매미도 역시 사마귀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힘차게 울고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보고 상자는 생각했습니다 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서로 얽혀 있구나 어리석게도 매미는 더위를 피해 노래할 줄만 알고 사마귀가 자신을 노리는 것을 몰랐고 사마귀도 매미 잡을 생각에 까치가 자신을 노리고 있는 것을 몰랐구나 까치도 마찬가지다 사마귀를 바라보고 있느라 내가 화를 겨누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는구나 이처럼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이익만을 쫓느라 자신이 어떤 위험에 놓여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구나 진정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장자는 이렇게 큰 깨달음을 얻고 숲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등 뒤에서 누군가가 화를 내며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놈이 남의 정원에 함부로 들어온 거야 그것은 숲속의 저택을 지키는 하인이 장자를 따라오며 화를 내는 소리였습니다 장자 또한 까치를 잡을 생각에 정신이 팔려 남의 집 안으로 들어간 줄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했던 장자는 자신도 매미와 사마귀와 까치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까지 깨달았답니다 그 후로 장자는 부끄러워 석달 동안이나 집 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이반 왕자 옛날 옛날에 이반 왕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반 왕자는 사냥을 무척 좋아했어요 온 나라의 새와 짐승들을 모두 사냥해본 이반 왕자는 새로운 사냥감을 찾아 헤맸습니다 누구도 잡아보지 못한 사냥감을 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온 나라를 쏟아녀도 새로운 사냥감을 찾지 못한 이반 왕자는 잔뜩 실망한 채 사냥터를 지키는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범 어디 새로운 사냥감이 없을까요? 이 나라에는 나를 잡아 끄는 사냥감이 더는 없소 왕자님 젊은이들은 늘 새로운 것을 찾지요 하지만 새로움은 위험이 따르게 마련 이랍니다 위험이라고? 그건 하라범처럼 늙은이들이나 겁내는 것 아니요? 이반 왕자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러자 하라범은 중요한 비밀이라도 얘기하듯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 무엇이요? 짐승이요? 새요? 불새라는 아주 특별한 새랍니다 아직까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그 뒤 이반 왕자는 온통 불새 생각 뿐이었습니다 진짜 불새가 있기는 할까? 러시아의 전설에 따르면 불새는 금빛 날개를 가진 아름다운 새랍니다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데 누구라도 불새를 함부로 잡으면 무서운 일을 당한다고 전해집니다 하라범은 불새를 발견해도 함부로 잡으면 안 된다고 걱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반 왕자는 불새를 잡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답니다 이반 왕자는 불새를 찾아 헤매고 다녔어요 하늘을 향해 쭉쭉 뻗은 나무가 빽빽한 깊은 숲속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커다란 호수 신비한 동물들이 많이 산다는 늙과 바다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불새는 어디에서도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지요 그래도 왕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반 왕자는 천년이나 된 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갔습니다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나무들은 커다란 잎을 펄럭이고 있었고 그 사이로 신비한 향기가 진하게 풍겨왔답니다 이 숲은 분위기가 이상한걸 어쩌면 불새가 살지도 모르겠군 이반 왕자는 점점 더 숲속 깊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불새는 거녕 까마귀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숲은 아무도 살지 않는 것처럼 고요하기만 했어요 안되겠다 그만 나가야겠어 이번 왕자는 숲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깊이 들어온 탓인지 아무리 둘러봐도 밖으로 나가는 길을 찾을 수 없었어요 이미 날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숲속 이라 어둠이 더욱 일찍 찾아왔지요 이반 왕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로 그때 번쩍 눈부신 불덩이가 왕자의 눈앞으로 휙 지나갔습니다 이반 왕자는 돌새를 발견했어요 서둘러 불새의 뒤를 쫓았습니다 불새는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반 왕자는 불새가 내려앉을 것 같은 나무를 향해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였어요 세상에 이런 나무가 이반 왕자는 신비로운 사과나무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나무에는 탐스러운 금빛 사과가 주렁주렁 달려있었지요 이반 왕자는 넋을 잃고 사과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하늘 높은 곳에서 불덩이가 내려오는 듯 하더니 휘황살란한 빛이 나는 불새가 황금 사과나무에 내려앉는 것이었습니다 이반 왕자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대로 활시위를 당기면 불새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불새를 잡으면 무서운 일을 당한다는 전설이 생각나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그새 불새는 다시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불새는 멀리 날아가지 않고 사과나무 주위를 뱅뱅 돌았어요 그 모습이 아름다워 이반왕자는 넋을 잃고 쳐다보았지요 불새는 다시 나무에 내려앉으려는 듯 낮게 날았습니다 이반왕자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두 손을 쭉 뻗어 불새를 움켜잡았습니다 불새는 왕자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날개를 푸드덕 거렸지요 그럴 때마다 금빛가루가 빗방울처럼 반짝거리며 떨어졌습니다 이반왕자가 손을 놓지 않자 불새가 부탁했어요 왕자님 왕자님 저를 놓아주세요 저는 보통새가 아니랍니다 저를 놓아주시면 그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이반왕자님 이반왕자는 그토록 잡고 싶었던 불새를 놓아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새가 가여워 손의 힘을 천천히 풀었어요 고맙습니다 자 받으세요 제 금 깃털을 하나 드릴게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깃털을 흔드세요 그러면 도움이 될 거예요 불새는 커다란 날개를 흔들어 인사를 하고 멀리 멀리 사라졌습니다 이반왕자는 불새의 깃털을 소중히 간직했답니다 불새를 날려보낸 이반왕자가 막 뒤로 돌아섰을 때입니다 처음 보는 커다란 성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성이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지 왕자는 무엇에 홀린 듯 성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계단 끝에서 고슬픈 음악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음악이 끝나자 성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반왕자는 얼른 몸을 숨겼지요 성 안에서 아름다운 소녀들이 나왔습니다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긴 머리를 치렁치렁 늘어뜨린 소녀들은 모두 열두 명 이었어요 이들은 계단을 내려와 황금 사과나무 아래에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공주처럼 보이는 소녀가 사과나무를 흔들었어요 그러자 황금사과가 후두둑 떨어졌지요 소녀들은 사과를 하나씩 주워 공처럼 던지며 놀았습니다 놀이가 재미있어 보였지만 어느 누구도 소리를 내거나 웃지 않았습니다 이 소녀들은 이 소녀들은 왜 말을 안 할까 이반왕자는 소녀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여긴 어떻게 왔나요 공주처럼 보이는 소녀가 물었습니다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반왕자예요 불새를 찾으러 왔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누구신가요 소녀들은 이반왕자의 예의바른 태도에 안심한 듯 했습니다 저는 자레우나 공주입니다 지금은 마왕의 성에 갇힌 노예 신세지만요 당신도 어서 돌아가세요 마왕에게 들키면 돌로 변하고 말 테니까요 이반왕자는 자레우나 공주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왕이 누구지요 왜 돌로 변한단 말입니까 이곳에 사는 코체이라는 마왕은 젊은 남자들이 들어오면 모두 돌로 만들어버린답니다 저와 제 시녀들은 하루종일 갇혀있다가 이렇게 밤에만 잠깐 밖에 나올 수 있지요 제 신아들 중 남자들이 모두 돌이 되어버렸답니다 공주는 성문 앞까지 늘어선 돌들을 가리키며 슬픈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어서 도망치세요 코체이가 남자들을 돌로 만드는 것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반왕자는 고개를 힘차게 저었습니다 이미 자레우나 공주에게 반한 왕자는 그녀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요 자레우나 공주도 이반왕자의 늠름한 모습이 믿음직 두 사람은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춤을 추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숲 한쪽이 환하게 밝아왔습니다 자레우나 자레우나 공주는 얼른 계단을 오르며 소리쳤어요 왕자님 어서 달아나세요 코체이가 오고 있어요 들키는 날엔 난 당신이 돌이 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요 시녀들도 자레우나 공주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자레우나 공주도 시녀들도 이반왕자만 남긴 채 서둘러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라도 왕자가 나쁜 일을 당할까봐 성문도 굳게 닫아버렸지요 하지만 이반왕자는 공주를 두고 달아날 수 없어서 몰래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코체이의 하인들인 마귀무리에게 잡히고 말았답니다 마귀들은 이반왕자를 꽁꽁 묶어놓고 코체이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자레우나 공주와 시녀들은 이반왕자가 잡힌 것을 알고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 했습니다 이윽고 코체이 마왕이 나타났습니다 너는 누구냐 감히 내 성에 들어와서 살아나갈 생각은 아니겠지 코체이는 이반왕자를 비웃고 나서 괴상한 주문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이 끝나면 이반왕자도 돌로 변하게 될 터였지요 괴상한 주문은 계속되었고 마귀들은 들떠서 요란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때 이반왕자는 불새가 준 깃털을 떠올렸어요 맞아 깃털이 나를 도와줄 거야 이반왕자는 겨우 팔을 움직여 숨속에 깃털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코체이를 향해 살살 흔들었지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체이가 주문을 외담하고 쿨쿨 잠이 든 거예요 요란하게 웃고 떠들던 마귀들도 잠에 빠졌답니다 이반왕자는 자레오나 공주를 데리고 마왕의 성을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숲을 빠져나가기 전에 할 일이 있어요 자레오나 공주는 이반왕자를 어느 동굴로 데려갔습니다 이 동굴 속에 쇠 상자가 있을 거예요 그걸 갖고 나오세요 이반왕자는 공주의 말대로 무겁고 튼튼한 쇠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타조할 만한 유리구슬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무슨 구슬이오 이반왕자가 물었습니다 이 구슬에는 코체이의 영혼이 들어 있답니다 이 구슬이 안전하게 보존되는 동안 코체이는 절대 죽지 않는답니다 이반왕자는 그 구슬을 바위에 힘껏 내던져 깨트려 버렸습니다 구슬이 깨지는 동시에 코체이의 마법도 모두 풀렸답니다 울창하던 숲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돌로 변했던 남자들은 모두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왔지요 의세사하던 마황의 성이 있던 자리에는 자레오나 공주의 화려한 성이 나타났습니다 자레오나 공주는 기쁨에 넘쳐 이반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왕자님 덕분에 나라를 찾았습니다 불새 덕분이라오 이반왕자와 자레오나 공주는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 다시 불새를 볼 수 있을까 왕자는 손에 든 불새의 깃털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듯 말했습니다 얼마 뒤 이반왕자와 자레오나 공주는 결혼하여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아 한여와 고양이 옛날 옛날 어느 부잣집에 고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의 주인은 고양이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기만 해도 발길질을 하고 돌을 던지거나 심지어 몽둥이로 때리는 등 고양이를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이 정도 되면 도망갈 법도 한데 고양이는 부잣집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부잣집에 사는 한여 때문이었어요 한여는 동물들을 사랑하는 착한 마음씨를 가졌고 당연히 그 고양이도 아껴주고 정성스럽게 돌봐주었습니다 더군다나 더군다나 부잣집 주인이 괴롭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한없이 안쓰러운 마음에 고양이를 더 챙겨주었답니다 주인 몰래 맛있는 것도 챙겨주고 주인이 잠든 뒤에는 놀아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양이는 부잣집을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양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여가 온 집안을 다 찾아보았지만 고양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었던 한여는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부잣집 주인의 심부름을 가던 한여에게 어떤 스님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고양이를 찾고 있으십니까 놀란 한여는 대답했습니다 그것을 스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요 찾고 계신 고양이는 산속에 있으니 산속으로 가서 찾아보시지요 한여는 스님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이고 하고는 서둘러 산속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넓은 산중에서 고양이를 찾기란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어느덧 해가 저물어 어두워질 무렵이 되었습니다 한여는 집주인에게 혼인할 것이 두려워 집에 가고 싶었지만 너무 어두워서 하룻밤을 산속에서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산속을 헤매던 한여는 불이 켜있는 집을 발견하였습니다 한여는 그 집 앞에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자 집에 문이 열리면서 어떤 여자가 나와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으러 왔다가 날이 어두워져 혹시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한여를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들어오시지요 한여는 찜찜한 마음이 들었으나 갈 곳도 없고 해서 여자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한여의 마음은 더 찜찜해졌습니다 집 안에서는 맡아보지 못한 이상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있었고 옆 방에서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저 손님이 고양이를 찾고 있다는 구먼 고양이를 아주 많이 아꼈던 모양이야 밤중까지 돌아다니는 걸 보니 그러니 저 여자는 잡아먹으면 안되겠네 다행히 잡아먹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지만 한여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들은 누구지 누군데 사람을 잡아먹는다 안 잡아먹는다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며 한여가 말소리가 들리는 쪽을 살펴보자 살짝 열린 문틈으로 호랑이 꼬리가 보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호랑이였던 것입니다 한여는 너무 무서워서 당장이라도 도망가고 싶었지만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 여자가 나와 한여에게 물었습니다 시장하지 않으신지요 한여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자는 한여를 어느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무엇이지요 한여는 얼떨결에 안내해준 안내해준 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한여가 그토록 찾고 있었던 고양이가 그 방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한여는 너무 깜짝 놀라 고양이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니 그러자 고양이가 대답했어요 저는 원래 호랑이입니다 죄를 지어서 고양이가 되어 인간들과 살게 되었는데 저를 보살펴주신 덕분에 다시 호랑이가 사는 곳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는 이제 다시는 인간들과 살 수는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아껴주신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이곳은 인간이 지나기에는 위험한 곳이니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어서 떠나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고양이는 흰 보자기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혹시 돌아가는 길에 호랑이가 따라오면 이 보자기를 흔드십시오 보자기가 호랑이로부터 한여님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보자기를 꼭 간직하세요 다음날 날이 밝자 한여는 고양이를 두고 가는 것이 마음은 아팠지만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살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곧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돌아보자 고양이의 말대로 호랑이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한여는 두려운 마음에 벌벌 덜었지만 지난 밤 고양이가 했던 말이 떠올라 흰 보자기를 흔들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호랑이는 갑자기 얌전해지더니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한여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한여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한여가 집으로 돌아오자 집주인이 한여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어디를 다녀온 것이냐 집이 엉망인데 며칠째 집에 비우고 정신이 있는 것이냐 한여는 하는 수 없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집주인에게 모두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한여를 지켜준 흰 보자기가 궁금했어요 집주인은 흰 보자기를 흔들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흰 보자기 안에 금화가 가득 차는 것이었습니다 집주인은 그 금화를 보자 깜짝 놀라 다시 물었어요 이 흰 주머니가 고양이가 너에게 준 주머니가 맞느냐 네 맞습니다 집주인은 자신도 그 흰 보자기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여가 말한 산속을 찾아가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했지요 키우던 고양이를 찾다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여자는 역시나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한여가 말했던 것처럼 곧 옆방에서 소근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리는 소리는 달랐습니다 저 남자가 바로 고양이가 말한 그 사람이지 그렇게 고양이를 괴롭혔다며 도망가기 전에 얼른 잡아먹어야겠구먼 옆방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은 집주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지요 곧장 도망치려고 했지만 집주인이 있던 방문이 열리며 호랑이가 들어왔습니다 호랑이는 집주인을 잡아먹고 말았답니다 집주인이 영영 돌아오지 않자 하녀는 부잣집에서 금화주머니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김유신의 하얀 백발 유신의 집 마당에서 칼싸움이 한창입니다 아버지는 유신의 칼을 피해 이리저리 움직이며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가르칠 게 없겠는걸 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유신이 칼솜씨가 대단하구나 아버지는 유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 하셨습니다 그때가 유신의 나이 겨우 여덟살이었습니다 유신은 사냥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유신은 한 번에 노루를 쓰러뜨렸답니다 모두들 기뻐서 쫓아왔지요 그런데 쓰러져있던 노루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노루가 살아있잖아 사람들이 다시 노루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유신은 나는 노루를 맞추려고 했지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어 하고 말했습니다 유신은 노루를 자유롭게 놓아주었답니다 유신은 열다섯살에 화랑이 되었어요 화랑은 신라의 젊은이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모인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끊이질 않았답니다 서로 나라를 통일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김유신은 화랑 중에서도 으뜸이었어요 어느 날 백석이라는 화랑이 김유신을 찾아왔습니다 적을 알면 싸움에서 쉽게 이길 수 있어요 백석은 김유신에게 고구려 땅으로 가서 적군을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김유신은 백석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고구려 까지는 아주 먼 길이었어요 드디어 고구려의 깃발이 보였습니다 김유신은 조심조심 들키지 않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갑자기 김유신의 발이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김유신의 귀에 신비로운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화랑님 빨리 신라로 돌아가세요 백석은 고구려가 보낸 첩자랍니다 백석을 따라가면 목숨을 잃을지도 몰라요 김유신은 재빨리 몸을 피해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후 백석이 돌아와서 김유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김유신은 당장이라도 백석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왜 나를 죽이려고 했느냐 백석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신라에서 가장 훌륭한 화랑이 바로 김유신이라고 했습니다 고구려 군사들도 김유신의 놀라운 무예솜씨를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김유신은 백석에게 큰 벌을 내렸습니다 마침내 고구려가 쳐들어왔습니다 싸움은 고구려 군사들이 이기고 있었어요 신라의 군사들은 모두 겁에 질려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유신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김유신은 칼을 뽑아 높이 쳐들었습니다 자 용기있는 젊은이들은 나를 따르라 김유신은 적군을 향해 힘차게 달려 나갔습니다 김유신의 용맹함에 고구려 군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고구려 장수는 어서 나와서 나의 칼을 받아라 그러나 고구려의 장군은 김유신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조그만 녀석이 겁도 없구나 두 사람은 전쟁터 한가운데서 맞붙었어요 김유신의 칼이 하늘을 향해 높이 치솟았습니다 사람들의 입이 딱 벌어졌어요 고구려 장수의 목이 땅바닥에 나뒹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싸움은 신라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백제군이 쳐들어왔어요 백제의 군사들이 성벽을 기어 올랐습니다 백제군의 기세는 꺾일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김유신은 뛰어난 활송시로 백제군의 공격에 맞섰어요 마침내 신라군은 백제의 기세를 누르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 김유신의 호령에 군사들은 힘을 냈습니다 신라는 백제와의 싸움에서 힘들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백제는 끊임없이 신라를 괴롭혔어요 마흔아홉 살의 나이에 김유신은 신라 최고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김유신은 자나깨나 삼국통일 생각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춘추가 김유신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고구려로 가서 임금을 설득해보겠소 김춘추는 우선 고구려와 힘을 합쳐 백제군을 물리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신라와 나의 가족을 부탁하오 대감이 60일 안에 돌아오지 못하면 내가 직접 고구려로 쳐들어가겠소 김춘추는 고구려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김춘추는 고구려에 도착하자마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고구려는 신라를 도와주는 대신 신라에게 빼앗긴 땅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김춘추는 얼른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덧 김유신과 약속한 60일이 지났습니다 김춘추는 고구려 임금님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신라로 돌아가면 반드시 땅을 돌려줄 테니 나를 풀어주시오 고구려 임금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도 땅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한편 김유신은 김춘추가 돌아오지 않자 고구려를 향해 떠났습니다 고구려로 가서 김춘추대감을 구해옵시다 김유신이 이끄는 화랑도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이윽고 김유신은 고구려 국경에 도착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고구려는 얼른 김춘추를 돌려보냈습니다 고구려 임금님도 김유신 장군의 용맹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검 무사했군요 김춘춘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온 김유신을 보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삼국통일의 결심을 굳혔어요 고구려 고구려와 백제의 공격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신라는 싸움을 하느라 나라의 힘이 약해져 있었어요 김유신은 김순추를 찾아가 의논 했습니다 대검 무슨 좋은 방법이 없겠소 김유신의 얼굴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 했습니다 내가 당나라에 가서 군대를 요청해보겠소 당나라와 힘을 합치면 고구려와 백제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요 김춘춘은 위험을 무릅쓰고 당나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대검 잘하고 오시오 두 사람의 눈빛이 굳은 결심을 말해주었습니다 김춘춘은 김유신에게 뒷일을 부탁하고 당나라로 떠났습니다 얼마 후 김춘춘은 당나라의 승낙을 받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에 올라 태종 무혈왕이 되었지요 무혈왕은 김유신에게 모든 군대의 지위를 맡겼습니다 김유신은 먼저 백제군과 싸웠습니다 당나라 군대와 힘을 합친 신라는 백제를 멸망시켰어요 그러자 고구려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우리 고구려는 백제와는 다르다 고구려 장수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김유신이 이끄는 화랑도의 용맹함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마침내 신라는 고구려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당나라가 신라를 넘보며 괴롭혔어요 하지만 김유신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있는 힘을 다해 당나라를 몰아냈습니다 드디어 삼국이 통일되는 순간이었어요 김유신은 백성들의 환호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구나 김유신의 하얀 백발이 기쁨을 함께 나누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온조왕 이야기 부여의 주몽이라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주몽은 어려서부터 뛰어난 활솜씨와 영특한 머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여의 왕자들이 그 능력을 시기하여 주몽은 졸본이라는 곳으로 떠날 수 밖에 없었지요 졸본의 왕은 주몽의 됨됨이를 알고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주몽을 자신의 둘째 딸인 소선우와 혼인시켰지요 졸본의 왕이 세상을 떠나자 주몽이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주몽왕은 주몽왕은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고 지었고 소선우 왕비와 함께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덕분에 고구려는 하루가 다르게 강해졌답니다 주몽왕과 소선우 왕비에게는 비류와 온조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왕자 모두 총명하고 무예 솜씨가 뛰어나서 고구려 사람들이 무척 자랑스러워 했지요 비류는 동생인 온조를 무척이나 아꼈고 온조는 형인 비류를 성심껏 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의 일입니다 낡은 옷을 입은 한 젊은이가 성문을 두드렸습니다 웬놈이냐 나는 부여에서 온 유리라고 합니다 주몽 폐하를 꼭 배워야 합니다 뭐 니가 뭔데 우리 폐하를 마음대로 만나겠다는 거냐 저는 주몽 폐하의 아들입니다 그 증거품도 갖고 있습니다 젊은이의 말에 병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둘러 궁 안으로 들어가 주몽 왕에게 이 일을 알렸지요 그러자 주몽 왕의 표정이 싹 변했습니다 어서 유리란 자를 데려오너라 주몽 왕이 유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라면 그 증거품을 갖고 있을 것이다 주몽 왕의 말에 유리가 품 안에 간직해두었던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반으로 잘려진 칼 조각이었지요 제 어머니는 예시부인이십니다 하루는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제 아버지는 고구려의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남기고 간 증거품을 찾아야 한다고 하셨지요 그 증거품은 일곱군데 모난 돌 위 소나무 밑에 숨겨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증거품을 찾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집 기둥을 바치고 있는 주춧돌을 보게 되었지요 자세히 보니 일곱모로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더군요 바로 그곳이 아버지가 증거품을 숨겨둔 장소였지요 그곳에서 이 칼조각을 찾았습니다 주몽왕은 유리가 가져온 칼조각과 자신이 갖고 있던 부러진 칼을 맞춰보았습니다 딱 맞았지요 주몽왕은 부여를 떠나오면서 아내를 그곳에 두고 나왔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임신한 상태였기에 데리고 울 수가 없었어요 주몽왕은 눈물을 글썽이며 유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너를 오늘부터 고구려의 태자로 삼겠다 주몽왕의 갑작스러운 말에 유리와 신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왕의 자리를 물려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비류와 온조는 심한 배신감을 느꼈지요 비류와 온조의 어머니 소선호 왕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주몽왕이 죽고 유리가 왕위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소선호 왕비의 방에 두 왕자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유리가 왕이 되었으니 우리의 처지가 낙하게 되었구나 전 남쪽으로 내려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비류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저도 형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두 왕자의 말을 곰곰이 듣고 있던 소선호 왕비는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너희들을 따라가겠다 소선호 왕비와 두 왕자가 고구려를 떠나기로 결정하자 고구려 안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왕자를 따르던 사람이 무척 많았기 때문이지요 몇몇 귀족과 백성들이 소선호 왕비와 두 왕자 뒤를 따르려고 했습니다 이 모습에 비류와 온조는 마음이 든든하면서도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비류는 고구려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소선호 소선호 왕비와 두 왕자가 한산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의 땅은 모두 기름지구나 나라를 세우면 아주 풍족한 나라가 되겠다 너희들은 어느 곳에 도읍을 정하는 것이 좋겠느냐 소선호 왕비가 두 왕자에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직 이곳의 지형을 잘 몰라서 좀 더 살펴봐야겠는걸요 온조가 대답하자 비류가 좋은 생각이 났다는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쪽에 부하악이라는 산이 보이는군요 저곳에 올라 도읍지를 한번 정해보는게 어떻겠습니까 소선호 왕비와 온조도 모두 좋은 생각이라고 찬성했습니다 그들은 부하악 곧 지금의 북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비류와 온조는 땅 아래를 주의깊게 살펴보며 도읍지로 마땅한 곳을 찾아보았지요 그날 밤 소선호 왕비가 두 왕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도읍지로 할 곳은 정하였느냐 온조가 먼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어마만 저는 위례성 쪽이 도읍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위례성은 한강을 끼고 있어서 땅이 기름지고 날씨가 따뜻하더군요 그러나 비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저는 미추홀에 나라를 세우고 싶습니다 비류의 말에 소선호 왕비와 온조는 무척 놀랐지요 미추홀이라면 서해 바로 옆에 있는 곳이 아니더냐 네 맞습니다 저는 고구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바다를 시작점으로 해서 해상 왕국을 만들 생각이에요 그러려면 미추홀만큼 꼭 알맞은 장소가 없습니다 소선호 왕비와 온조는 비류의 의견에 반대했습니다 형님 바다 옆이라면 소금기 때문에 농사가 잘 안될 것입니다 소선호 왕비도 온조의 의견에 맞장구를 치며 말렸지요 소선호 왕비와 온조의 행동에 비류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비류는 동생인 온조가 자신보다 똑똑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선호 왕비가 온조의 의견을 따를 때마다 자존심이 상했답니다 왜 내가 애써서 말한 의견에 그렇게 반대만 하시는 겁니까 저는 저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미추홀로 가서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소선호 왕비와 온조는 그런 비류를 말리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비류는 소선호 왕비와 온조를 남겨두고 몇몇 부하들과 미추홀로 떠났습니다 온조는 소선호 왕비와 함께 하남 위례성에 도읍을 정하였어요 그러고는 나라 이름을 십제라고 하였지요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나라를 세우니 나라는 곧 번창하기 시작했답니다 온조왕의 말대로 위례성 근처의 땅은 기름지고 날씨도 무척 따뜻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언제나 풍족한 곡식들을 거둘 수 있었답니다 역시 온조님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오길 잘했어 맞아 난 비류님을 따라 미추홀로 가지 않은 것도 잘했다고 생각해 소문 들었어 미추홀로 간 사람들 말이야 쉿 그 얘긴 조심하자고 안 그래도 비류 왕자님 때문에 온조왕과 소선호 왕비님께서 무척 슬퍼하고 계신데 시간이 흐르면서 온조왕의 귀에도 미추홀로 간 비류의 소식이 종종 들려왔습니다 처음에 미추홀로 간 비류는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어요 이 바다를 시작점으로 하여 더 큰 나라를 만들겠어 어느 누구도 날 무시하지 못하도록 할테야 바다에서는 소금과 물고기들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류의 생각은 오래 가지 않았지요 미추홀 근처 밭은 소금기가 있어서 아무리 갈고 시를 부려도 도무지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싹이 나오더라도 얼마 안가 곧 죽고 말았지요 비류는 그제야 온조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자신의 도읍질을 바꿀 수는 없었답니다 비류는 부하를 데리고 온조왕이 다스리고 있는 위례성으로 가보았어요 위례성의 밭에서는 곡식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지요 비류는 동생 온조와 어머니 소선호가 보고 싶었지만 그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너무도 부끄럽고 후회스러웠기 때문이지요 고구려보다 훌륭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큰소리 쳤던 내가 부끄럽구나 미추홀로 돌아온 비류는 결국 성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비류가 죽자 미추홀에 있던 백성들은 모두 위례성으로 몰려갔습니다 미추홀의 백성들이 한꺼번에 몰려오자 온조왕은 비류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비류의 소식에 온조왕의 어머니와 온조왕은 무척 가슴이 아팠습니다 두 사람은 미추홀의 백성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백성들이 많아지고 나라가 커지자 온조왕은 나라 이름을 십제에서 백제로 고쳤습니다 그 후 백제는 고구려와 비슷할 정도로 크고 강한 나라로 성장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커다란 표주박 이야기는 장자 선생님의 철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장자의 철학은 오늘날에도 깨우침을 주는 큰 가르침으로 남아있습니다 혼란한 혼란한 세상에 살면서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살던 사람들에게 세상을 보는 더 넓은 눈과 자유로운 생각을 갖게 했던 철학자 입니다 장자는 장자는 사람은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은 자기 뜻을 고집해서 거꾸로 흐르는 법이 없지요 더군다나 겸손하게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사람도 억지로 꾸미지 말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글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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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리